가슴 이거 가죽한테는 진짜 자비 없이 이거야 치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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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한 아 어? 뭐에요? 봉악이야 저거 그.. 의심, 영유아? 시원해졌어 어..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 아..잠깐만요 애매한데 있어가지고 아 무시해야겠다 잘못 걸리겠다 풀렸다 급장났어요? 손 잘라주세요 뒷? 일단 찍찍찍찍찍 딱 15차내에 죽네 지금 지금은 전작물 괜찮지 않으려나? 근데 이게 지정신청으로 가면은 보상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.. 부정으로 가야겠죠 어 40인 걸리면 이렇게 작살날 것 같은데 네 아 저거 갖고싶다 개쩐나 저거 어디야? 탈크 탈크 이속 침렛 침렛 얼라구이 이게 그.. 막 오리 에서 불쌍 정도만 해도 서버게시판이나 아이디 같은거 있잖아요 길드같은거에 서로 진영 비하하는 예를들어 호두까기御령 아아..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면 좀 유치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학문을 오그리며 뭐 이런 거 그 당시에는 재밌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썰렁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디를 짚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면 신규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신규 그냥 만들 게 없어서 그런 거 쓰는 거 아닐까요 나 같으면 그냥 그럴 거면 좀 웃긴 거 찍을 거 같은데 오우 거 문을 깔기 시작했다 여기서 땡기지면 됐다 오케이 고? 고 고? 고? 어이 큰형 같다 우주 피했고 아잘 잘못썼다 키메라 잘가요 키메라 잘못썼는데 반비됐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못된거지 되지? 흠 흐흐흑 키메라 일반 크리, 일반 데미지가 37,000 크리가 33,000? 장신고 탔었을 때 일반 데미지가 37,000인가 보 아... 피통이... 23만 저거 그냥... 그냥 가져갠게 걸리시겠다... 아니구나 땡길라고 저러는 것 같은데 고무줄놀이한다 고무줄놀이 가세요 아 걸렸구나 아... 화역이 못 터져가네 곱슴짜렬거든요 오... 키라치 하나만 먹을게 벌머리다 방금 빼내고 못 자자고 특허터진 1절 2절 1절 2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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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광인데 저 사람이 많아서 담배 한 번만 피워볼게요 아... 2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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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5 4 5 5 5 6 5 6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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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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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인 많이 떨어지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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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동결 풀리지 않았어요? 때리면? 풀리게 돼 있죠? 안 풀리는데? 그래요? 버거였나? 어 그래가 나 그래야 라고 들었네 안 풀리지 않았어요? 네? 안는 풍 아 상대방이야? 져야죠 만진 거 치콜 안 돼 보막 두 개인데 쿨이 없나보다 저건 3 2 1 아이고 걸렸다 야 저거 낚였다 피할 수 있어요 양 풀려줘 제발 양 한번 기다리고 동결량 들어갈게 걱정 쓸거야 안 돼 오 오 어 어디 꼬박치 않았어요? 빨리 아 캐스터들은 진짜 할 말 안 나겠다 진짜 뭘 좀 땡겨야 딜이 나올텐데 땡기기 전에 죽어버리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고민녕 참 맞는 것 같은데 다리 다 까놓고 지붕구 있어 지금 아니구나 선비자 비슷하네? 어 비슷하네 와 이번 아직도 템 못 맞췄어 고생이 많으시네 이번 많이 졌나봐요 아 존나가서 맛보다 이런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간다 각이 안 좋네요 이거 오면 물을게요 아이씨 아 나 속삭 속삭힘 어 나 땡길래 그냥 부작 나오는데 안 나온거 아니지 어? 뭐야 뭐야? 킨거 아니야 생각은? 안 켰어 고만 당면 킨 줄 알았는데 아 안타깝다 전장이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될텐데 네 그저께 왔나? 응님이 좀 빨리 찍었잖아요? 멀렉을 에 할만하냐고 그니까 아시라는 다른데 두루탄만 나온다고 그렇게 싱글즈만 나온대요 아 제발 좀 빨리 찍어달라고 뭐를요? 말랩을 연투하자고? 아니 그냥 저 그 부분은 안치네 그냥 그거죠 저같은 그니까 피부피 유저들이 빨리 좀 풀템 맞추고 아 호드 사람이 없어서 네 에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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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겠다 아 술 먹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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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방향 막 이상한 데를 가지 않아요? 네 마우스 꼭 잡고 있어 지금 먼저 보셔야 될 듯 아 먼저 보나요? 네 그러면은 좋게 땡기고 제 다리 얽더 써도 나 갈렸다 헐 얽더 써놓는다 아 스탕까지 아 아 이거 돌지마 어 어 어 아 아 아 아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포 원하면 말하세요 죽을 때 죽을 때 죽어야 아니 뚫어보겠어 에잇 어 뭐야 진짜 뚫어졌네 어 escre 뭐 바뀌었나? 50% 대면이 피통의 50%였나? 아 진짜요? 대마보는? 아 안죽어서 술이 덜 깬건가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여긴 낙살 때도 없는거 어 굿대 제가 아까 전판에 광석하고 있었거든요 투구장 나오고 다시 들어갔어요 딱 딸랑이 두색 했는데 광석.. 광석 다 사라져 하.. 우와 천상 나무 했다 기공 숙련 올려서 그거 알라 그랬네 그거 저도 한번 캐니까 안 나오던데 이제 계속 젠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젠 되던데요 젠 돼요? 네 몇 시간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두 번이나 한 번 정도? 그러니까 이게 24시 넘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잘 지겠다 피통 까달라고 나오는데 야돌로 붙어야지 등받이 하고 있어요 오지마 오지마 등받이 하기가 좀 커 안 돼 아니아니아니 고? 고? 네 힐 땡겨라 아이씨 어디갔지 마 저 한번 쓸게요 저 짤 있어요 짤 오케이 어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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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씨발 진짜 그림자 원혼인 줄 알았어 암석 이거 우와 막협 두방에 키메달리는데 안생네 냉형인데 귀찮은거 봐 이씨 아 폐까네 대맞다구 사람이 아 이제 테마 하나 나오게 됐는데 테마 하나 나오게 됐는데 치콜 음 이쪽있네요 한쪽은 저흘의 으음 자 자리 대신 이면 고고고고고고 ㄴ리 안나? 아.. 또 나면 안되네 히쩔! 죽었다! 찬도 걸어놨고 간다! 고사 퍼졌는데 말을 고창 들어가네? 어.. 이렇게 하얘 좋아하는데 아이고 주둔지나 아이고 미러전이다 아 고독으로 패기 짓 하면은 이거 안되는데 해봐야지 진추된 야드사정에는 없는데 진추된 야드사정에는 없는데 없는데 걸리는 거 깔께요 걸리는 거 걸리는 거 깔께요 올라와네 아이고 저는 돌아서 저 밑에 있으면 안돼요? 저 밑에 있으면? 네 양코는 여깄는데 양코 펫이 펫 깔겨야냐? 아뇨아뇨 여깄어요 양코에 여기 월고생님 펫포구인가? 펫포구 뭐죠? 야들아 갈게요 이거 야들아 질나봐요? 네 와아 펫 한 번 드릴게요 맛있죠? 림픽 림픽 양코피가 왜케 많지? 펫포구 와아 아아 아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로딩 중 흠 로딩 중 흠 흠 흠 흠 흠 아 진짜 흠 흠 흠 펫포구 kelp 에이 주종자가... 주종자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? 육성하는 건 있는데 주종자를 가지고 뭘 하는 게... 어떻게 보면... 깔고 다닐 수도 있던 것 같은데... 얘네들이 보조 기술 있잖아요? 전문 기술? 네 채광같은 거 얘네들이 알아서 막 키워라 나중에 그런가? 썹떠다 바로 되려나? 강... 강진바다? 그분이구나 일단 둘 다 걸린대? 안 걸려? 어? 저기 안 걸려? 뭐 갈까요? 와 30만 도전? 일단 되는대로 도전 찾아보긴 하죠 네 물게요 이거 물어요? 누구? 도전? 일단 전사 풀게요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성경 깔아드릴게요 아이씨 야 아 나 속삭 켰는데 후후 신명적장? 도전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 냉동? 옆판 다 풀어 뽀뽀 푸셨어요? 이케 아이씨 아이씨 전주년이랑 갈림을 꿨고 나한테 왔어요? 네 전주년 끝나가는데 중첩을 아직도 많이 왔다 아휴 호피 전신경 쓰지 마세요? 아프다 눈 죽으면 안됨? 아 아 풍방 족됐다 진다 이거 전사방료 질수없어 패스 보내면 올게요 아 갔네 나왔다 그저 아 죽겠다 어 저거 죽었나 아 나 이거 특성 발기 모르고 써버렸는데 그냥 방도 깔걸 아이씨 아이씨 저축이 안들어가네 죽었네 오 뷔 에어 Oh eger 아이씨 아... 아 방지칼가 응? 극혐이다 에헤이 할 줄 갈 만하네 할 줄 갈 만하네 할 만한데요? 회귀 부른데 갈까요? 이거 리치왕 아닌가? 더 달리할 줄 어딨어요? 안됐네 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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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아우 슬픈 못 먹자 못 먹자 코트 인사 털 지나가는 그러면 남은 혈주기에 약한데 방특이 센 이유는 검투사의 태세가 있습니다 백레벨 특성에 방특이 딜러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야대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야타샨 근데 갈거같은 아 갔다 질주였는데 한 이쯤은 가지 않았을까 차 좀 어 잠깐만 공포 아 급가 아 아 아 아 아 소득은 해상 혈질이 좋았던 것 같은데 스킬 하나로 저렇게 달라지게 소득은 뭐 소 판다 이런걸로 믿으면 안되네 소 소득은이나 뭐 이런 압박전 비치는 해놓고 어 미러전 사실 쟤 하 을이 이케 을이 에 고 에 에 을이 acio 에 어 아 나 방송 보는 거 같아 네 찾았당 나 방송 갈까요? 나도 급장 그거 먹은 거 나 방송 갈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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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시작해서 들어오면 공차 되려나 떴으면 좋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0초 어 나 머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